태국 요리를 먹으러 태국 요리집에 왔습니다. 오늘 날씨는 태국과도 같은 날씨. 태국요리 먹으러 태국요리집에 왔습니다. 한번 맛을 볼게요. 태국은 지진에 저에게 언어갈 수 있습니다. 사오른 식초의 자막을 조금만 더 넣어주습니다. 연어하는 동선이 생긴다. 소금만 더 넣으시면 초금부터 연어하는 식사입니다. 먹어보니까요 새콤달콤한데 완전 매워요 완전 매콤해 그래서 밋밋한 샐러드로 보였지만 완전 반전의 매운맛이 있어가지고 혀가 다 얼얼할 정도로 지금 여기 입술 끝도 다 얼얼할 정도로 매워요 근데 이게 맛있어요 똠양꿍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새우, 버섯, 토마토 그런 것들이 있네요 국물이 있고 무슨 맛인지 알아요? 치즈 퐁두 맛이야 제 입에는요 굉장히 고소해요 어머 세상에 비주얼은 육개장 같았거든요 웬일이야 퐁두에 그 고소한 맛이 있으면서 달콤한 맛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국물 끝에는 또 새콤한 맛이 돌아요 참 오묘한 똠양꿍이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더 잘 아쉬워서 여러분께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티와 함께 또 다른 티와 함께 그래서 꼭 넣어 먹었습니다 대비와 함께 이 노래와 함께 침착했으시지 그리고 또 다른 티와 함께 그리고 더 잘 먹었습니다 우리의 viktig 일당 저희는 우리의 뵙우 . 우리의 오 Mitchell 우리의 큰일 Auch 정리